경석으로 보니도 의외로 굉장히 피부관리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관리받은 선임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제가 팩 줘야 드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개인기 줏박스예요? 불쇼 한번 해봐요. 불쇼. 불쇼가 어렵지 않아. CG 깔아줄 거야, 불쇼. 불쇼! 느낌 아니까. 어 잘하나 열심히 하는데요, 류수영. 아니 아니, 원앙선 씨 있죠. 최선 한 번에. CG도. CG예요? 네. 진짜 한 줄 알았어요. 벌써. 여자친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모자 같은 거 잘 안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팬들이 와서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둘이 커플이잖아.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둘이 헤어지면 이렇게 가운데에 찍혀요. 평생 사실 겁니다.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서양을 받고. 이렇게 찍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찍어. 나중에 찍힌다니까 이렇게.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사라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몇 명이 되었나요? 부끄럽게 지인. 미스코리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57명 중에 몇 등이 나는 것 같아요. 저요? 10위 안에는 들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섹시함이 핸디캡이다. 이게 많이 잘 안 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한 에너지. 가만히 서 있어도 넌 야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녀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니까.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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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집니다. 좋아하네요. 2NE1 멤버가 될 뻔했었는데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았어요. 춤을 노래하는 거는. YG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가셔서 어떻게 또. 연습생 생활을? 네.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도. 대학원 가서는 아주 조신하게 가요금을 타고. 연습실 가면 이제 싹 이제. 전 한밤 MC셨는데. 한밤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되는지. 가끔 듭니다. 오 수영 씨. 가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영 씨가 여자 MC잖아요 거기. 수영 씨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거 아니지. 잘하라고 내가 잡으러 간다. 잘하라고. 너무 잘하라고. 고생하세요. 황동 선배님.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면 땡큐 아니면 맑게. 24년 만에 공연을 하신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같은 배역을 한 20몇 년 지나서 또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2시간 반을 막 뛰어다녀도 지칠지 모르고 그랬는데 연습할 때 몇 십만 뛰어다녀도 지친다. 너무 힘들어. 본인 앞에서 보여주는 애교가 있다면? 자기들 내가 연습할 때 보면 알잖아. 그냥 야앙! 그러면 뭐... 야앙! 자 촬영을 해 줍니다. 그러면 좋아하라 하더라고. 흑인 영화의 대가라고... You check this out, make a more let's go. 이거랑, 이거랑 웃기나봐, 이게. 나는 어디 가서 영어를 하라 그러면 절대 자막이 필요 없는 영어만 해 줘.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배님,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잘 삐지신다고... 잘 삐지지. 아, 삐지세요? 그럼, 그럼. 아빠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뭐 이런 거 먹었다 먹었다고 보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와야 되는데 이거 왜 답장이 왔는지 무슨 무슨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 이거 보내고 하트 뿅뿅 날려주고 그래서 회식은 언제 시켜주실래요? 알았네요 그럼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되잖아 그래서 회식비 벌러 가는 거야 일단 기대해 감사합니다 사랑의 역할을 맡은 김종인입니다 굉장히 질문이네 둘이 친구 동산초등학교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우리 지우씨 얼마 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참씩 그때 제가 처음에 기작이한테 사이 왔는데 2세 계획은 없어요? 빨리 나야지 2세요? 지금 몸만 보면 2세까지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계획은 한 내년 정도 왜냐하면 저희 신랑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아야 돼요 잘해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을까? 하죠 저희 둘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자고 얘기를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어머니네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수영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포기했어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한방울 없지나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유물 유물 너무 좋아 근데 수영이가 있어서 이쪽에 줄 알고 남선이잖아 얘는 네 어남선씨가 아니고 수영씨 아 수영은 다 좋아하지 류수영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